해외여행 시험 해외여행 시험 하자 하자까지 우리가 들고 갈 팀입니다 하나씩 잊으면 되었는데 해외여행 시험 sigue 발표 계셨습니까? 더분도 어떻게 지냈습니까? 누구신가는 정목상이고 은숙이고 다리고 사위고 운동 좀 하셨습니까? 다리운동 못했어요? 더붓어? 난 못해요 물 먹겠다 물 먹겠다 하는데 뭐 없더라구요 맛있는데 지난번에 갈때 장인어랑 안싸우고 사이좋게 지내기로 약속하고 갔다는데 두 분이 안싸우기로 하고 싸우더라도 해 싸우더라도 해 싸우더라도 해 뭐 싸우노? 내 말을 잘 들여 묵고 누구봐 내 말 안들면 묵고 누구봐 내 말 안들면 묵고 잘들어 아이고 어디야 나 아파면서 말이야 아직 주먹을 줄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여 이 귀한 음식을 주시고 때때로 묵고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하게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각서방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휴가 맡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들의 부모 성경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롭게 불러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도 이 자녀들의 식탁을 세워주시고 이 무더운 맛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돌봐주실 주님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엄마 김밥 한개 먹어볼까 아니 안되면 내가 도와줄게 엄마 내가 줄까 됐다 내가 가거든 돌라 돌라켜 그러면 밥 먹자 엄마가 밥을 안 먹었네 이걸 같이 먹어야 돼 고기만 먹고 싶다 빨리 얼른 이거 하지 아 아버지 보고 해달라고 뭐 응 내가 희주할 거야 나 바라카들이 나는 아버지한테 희주신다고 밥을 열 열 대파리 위에 땡겟자 세상에 오악하네 미안하다 먹으라고 하지 엄마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네 아 미안하다 하네 엄마 물 한거 먹어 매우면 뭘 먹어 또 이거 엄마가 잡아봐 넌 안 봐나? 이거 이거 뭐 콧버티가 그래 이리 그거 하라고 봤어 그래 엄마 그러니까 엄마 물맛이라고 엄마가 여기 놔뒀잖아 딴 거 이리 그거 보는데 말라고 그러는 거야 방사람이 돌아가면 십자가를 재야겠다 야 이거 또 놔둘게 다 먹고 박수방 마사위 응 영양제 추자 맞추는 것도 잠깐이던데 일주일면은 마음은 저게 없던데 맞아봐 건강할 때 지금 맞아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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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지 지금 그냥 영양제가 아니고 비타민D 한 달에 한 번씩 맞으셔야 딱 붙여 그럼 비타민D는 사람이 못 댕기고 집에 있을 때 그랬으면 아버지 그렇지 햇빛 받치고 운동 댕기는 사람이 하면 손이 아니네 어머니는 못 댕기는게 좋지 어머니는 못 댕기는게 좋지 아니야 아니야 그거 어머니 댕기고 다 됐다 이거 햇빛 안 댕기잖아 그걸 못 걸리는데 뭘 말아옵니까 그래요 네 알겠어 알겠어 그거는 같이 다 다 다 알겠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해주시기를 완전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엄마 젓가락 고마워 엄마 이제 한 숟가락 먹었는데 좀 먹어야지 힘을 내야지 힘을 내야지 힘을 내야지 힘을 내야지 힘 안 넣으면 안 돼 안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 아이고 아까워라 엄마 꺼울 건데 엄마 아삭 아삭하다 한번 먹어 봐 아삭 아삭하다 한번 먹어 봐 밥 안 먹으면 엄마 놀러 안 데리고 가 데리고 간다 엄마 그거 안 통해 내 데려갔다 어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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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데려가 점심때 우리가 사주려고 휴가비 받았잖아 휴가비 이제 그만 먹자 요거 먹고 엄마 내는 먹을게 이제 나 멀리 너 이거 오늘 엄마 먹어 이건 엄마 먹어야지 이거 내 먹을게 나랑 안 먹어 거래가 성사가 안 된다 엄마도 안 먹으려고 하잖아 엄마도 이거 먹고 나 이거 먹는다고 빨리 먹어 엄마도 내 이거 먹을게 할까 우리 밥 먹봐 엄마도 뭐 엄마도 뭐 밥 한 숟가락 먹대로 해 엄마도 뭐 사진작가 있고 편집하는 사람들 있고 우리 아내 엘씨가 아닌가 혼자 다 먹냐 그럴게 엄마도 공부가 일 안 하면 우리가 어엣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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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영상을 이렇게 지나가는 영상 어떻게 봐 이 녀석 우리 정말 마와만까지 위대가 다 오직 엄마도 엄마도 감사합니다. 이 식당을 우리 애원님 가정에서 맵니다. 이 가정을 맘 배로 보고 주시고, 건강에 보고 주시고, 믿음에 보고 주시고, 일질적으로 보고 주시기를 완전히 소원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. 이쪽을 들어가서 그쪽 처제, 이거 좀 주워. 네, 제가 들어갈게. 남긴 안 돼. 진짜로. 어, 물어봐봐. 엄마, 이거 희정이가 샀는 거 다 맛있다. 한 입만 먹으면 엄마 입맛이 들어올 것 같은데 고소해. 먹어봐. 저, 저 사람들이 엄마 먹나 안 먹나 보는 거야. 원하나, 네. 그럼. 그래, 좀 먹어. 가만히 먹고 싶어. 난 못먹겠어. 그래도 어쩌고, 내가 먹고 왔다. 엄마 안 먹어. 밥 안 먹으면 너네 배 좀 놔. 안 먹어야 돼. 어, 아버지가 안 된다. 응. 빨리 먹어, 빨리. 빨리 먹어. 빨리 먹어. 장모님이 등치는 작아도 고집은 황소고집이네요. 선배야, 가라. 고집도 더. 아버지 진짜 애 먹는다. 응? 이거 머리카로 이거야 또. 응. 아버지 말 잘 들으라고, 엄마. 밥을 안 먹어. 얘가 안 들었는지 모른다. 안 먹잖아. 안 먹잖아. 안 먹잖아. 밥 먹으라 캔나 안 먹잖아. 잘 듣나 보자. 잘 듣는다. 잘 듣는다. 잘 듣는다. 잘 듣네. 이렇게 병이 싫어. 아유. 손이 났네. 뭐 해야 돼. 맛있게 드셨습니까? 네. 맛있게? 네. 많이 드셨어요? 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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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thens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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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? marrieding. са. с church. 안녕하세요. x2 spoke. 무슨 talk. 나도 먹고 아버지 약 올려버려. 적당히 거부하고 먹던데. 안 먹히네. 회의로 많이 빼는데. 안 먹어요. 외할머니. 건금분이 무고. 왜다? 건금분이 엄마야? 아니 뭐 우리 엄마 보고싶다 그럼 울고 안 했네. 우리 엄마한테 우리 엄마 보고싶다 우리 엄마 보고싶다. 우리도 우리 엄마 보고싶다. 엄마 보고싶다. 우리 엄마 보고싶다. 됐다고. 일주일만 하래. 오늘 기분이 잘 안 좋다. 기분 좋다. 최고 좋다. 무더운 날씨에 일주일 또한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정목 쌓기로 실사하고 같이 기록하자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우리 자녀들 한자리에 모여서 귀한 식탁을 위한 우리 장모님 기억이 자꾸만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. 지난 날의 상처와 고통들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. 사랑하는 가족들은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.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악한 사다리 그 마음을 좌지부지하지 않도록 특별히 복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concerns 아직도 이게 끝나는 건가. 양식이 너무 manual이 없는 언니들이 모여서. ног이 새시대가 모였다. 희수가 희수가 안 맞먹는 건가. 네, 모이고 있는 건가. 네. 나 다 알고 있고, 엄마가 정확한 사urry. 엄마는 전혀 먹어야 하는지 싫어하는 거. 내가 못먹어. 뭘 수고했어. 내가 도와주면 어때? 이렇게, 파이가? 응 그렇지. 내가 몰라도 간다. 밥 먹지 마시지 마. 그걸로 가만히 찍혀 있겨라. 불을 한번 딱 꽂으면 좋겠는데. 이거 국물 좀. 나무는 안 되겠다. 나무는 입에 다 들어가고 없을 때 주면 되는데 입이 있을 때 자꾸 주니까 싫잖아. 그쵸? 언니 원투 일러야겠다. 내가 한 발짝 뛰어와라. 동구 한번 먹려봐요. 동구는 안 먹이지. 사람만 먹고 싶어. 어제 동구도 엄마 레이저 잘했어. 진짜요? 속이 한 톡 탔어. 까라 그랬나? 탔어. 못이 막혔어. 나는 내가 들어오지 말았겠거든. 놀란 우주. 들어오지 말았겠니 고맙어. 저는 다 먹었습니다. 칭찬받을래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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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순간 나도 들어야 되나. 하하하하. 그런 생각을 했는데. 이렇게. 하하하하. 뭐 보자고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나가라. 엄마야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엄마 보고 가는 게 아니라. 언니가 오늘 웃을 일이 생겼네. 즐거운 것 같아. 우는 것보다. 웃는 게 좋잖아. 맞지 엄마. 우주먹잖아. 하하하하. 그래 그래. 엄마 이것만 먹고 가자. 설거지하자. 설거지하자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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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혼자 침삼 받고 싶어가. 얌게 이쪽이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다 먹었다 날아가고. 하하하하. 형 소리도 그런 거. 상상치하는 거 아닌가. 하하하하. 엄마 이거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워질한다고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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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먹어보고 어떠신지, 안 따신지 얘기하라고 했잖아. 먹어봐. 내가 방은 통역을 안 해주면 대화가 안 되네. 통역을 다 안 해줘야. 그렇죠. 제가 방무원님의 의정을 전달해 주고 싶습니다. 잘하나? 1등 만져보고 차다 하는 거야. 컵이 차 보니까. 물을 먹어봐야 따신지, 안 따신지. 잘했습니다. 이제 알아두셨죠? 잘했습니다. 이제 알아두셨죠? 오늘 이제 숙회 다 끝냈습니다. 엄마 잘했다. 수요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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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바꿔지면. 아니, 안 바꿔지는 데 있어. 제가 바꿔야 돼. 자, 갑니다. 잘 지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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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